네, 정글 뜰 것 같아. 믿어. 주종혁의 비하인드 변선이 배지도 있고 말이야. 아주 멋진데. 좀 과분하지. 누가 운전했어요? 누가 운전했어? 아니, 운전 잘해? 누나랑 아래에 일하는 느낌이 진짜 너무 좋다. 셀프템이에요. 이게 근데 이렇게 찍는 건가? 찍히고 있어요. 나 여기 걸어 내려온 것도 처음이야. 처음이에요? 야, 섹시아, 너 벌. 나한테... 아. 야. 야, 야. 입마이팩. 왓츠 인 마이팩. 아. 왓츠 인 마이백? 이런 거 하는 거야? 이거는 룸메 형이 안 쓴다고 버리려는 거 그냥 잘. 현장 가방으로 쓰려고. 약통 일단 약을 좀 먹고 네네 물을 하나를 다 넣었어? 약을 먹을 때는 위에 눌러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다 넣는 거예요? 응 항상 물을 많이 먹지 아이패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모니터링 이거랑 넷플릭스 밖에 안 해요 아 대보 에어팟 케이스는 그레이로 시켰는데 잘못 왔어 청록색 아니죠? 네 청록색으로 잘못 왔어 그냥 쓰시면 되는거죠? 네 저는 이런 거 잘 안 바꿉니다 그리고 영장색 그리고 아까 시집을 선물받았어요 대보 아 이건 얼마 전에 선물받았는데 아직 한번도 안 써봤어 그 지하 붓기 빠진다고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아 그리고 부채도 한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챙겨봤어요 부채가 선풍기보다 시원하다고 해가지고 인간사료 오트밀 그냥 가방에 있어가지고 끝이에요 끝이에요 묻히죠 별게 없네요 내가 곧 나오냐 내가 대표라고 더 이상한 안입니다 잠시를 헤맸거든요 ㄷㄷㄷ 직 whisper FY GPS 일단 이상한 경험사 kah우이 형 약속 이상한 경험사 이상한 경험사 이거 아닌가 제 대해 어머 뭐야 왜 오래 기다렸어? 감사합니다. 황태 축하합니다.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어? 아, 사랑합니다. 몰랐어, 나 진짜. 뭐야? 나 죽었다. 뭐야? 엄마!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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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지낼게요. 오늘 밤 출고 갈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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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너무 가까이서 하고 싶어요. 가까이서 하고 싶어요. 너무... 행복합니다. 너무 행복합니다. 이 시간이 홋데이 되지 않아서 너무 좋고 네, 앞으로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남았습니다. 네. 콧무술수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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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